세븐 요오오옷 유준이 나오지 않았나 방금 오오오 유우를 준수하십시오 아 도글라이크 게임 시계이드냐 시계이드냐 진짜 도그랭크게임 하지만 외형질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킹분 유칙을 하괴한다 핫블릿을 넣어봐 뽀개버리게 MHP 아아아아아아 상점수 꺼져 제발 아니, 이거 경험해 아니 오늘만 몇번째야 귀지같은 놈 저거 아니야 오늘만해도 상점생 몇번을 보는건지 쥐 마우스 골든 마우스 매요 탄력 탄력 워터는 탄력 따윈 안먹는다 탄력 탄력 부어다 좋은 알파 쓰자 탄력 탄력 타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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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허잇 제발 인공물 라피아스백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 대로 수준 대로 수준 끝 전지칼 전지 전지마요 J.J. 잘하네 1. 2. 2. 5. 4. 5. 5. 5. 6. 10. 10. 10. 10. 10. 슬라임 잡는 재주가 있어 모독각 비갈김각 삼대장이네 거의 모독사색 한 그릇이면 바로 고래밭 위갈김이 제일 낫겠다 빈쇄장 명상카드 좀 더 나오면 좋겠네 아이스비 꼴보기 싫어 제거 많이 보게 물음표 좀 보자 아이스비 꼴보기 아이스비 이벤트 의단 아까 보상으로 모독먹고 여기서 반건 먹었으면 섬탑 탈탈 털었다 신성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으면 제거를 못하니까 신성이랑 제거를 할까 왓츠는 신성 코프트 돌려받으니까 알만하지 쉿 로둑이야 이러면 서순인데 아까rs 223 264 애재 ㅇ想 또 더ÜNDNIS 어쨋leb 여낵 걔네들은 얼마나 처음탄불짝을 모르길래 보았어 돈을 훔치러 오냐 8장 중에 신성 뽑으려면 써야겠다 강자에게 강한 타입 대우스 엑스 마키나 휘갈김이나 좀 더 주면 안되나?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롱롱롱롱롱 쉽지 않은 얼마랬더라 승률이 90번 어때요? nucleb3 그러니까 이정도 승률 안나오면 아직 왓처를 모르는거지 바싱 개인기 고요함 관절 부수기 정권수양 와 너무 어 와 저 너무 어렵다는 듯 아 근데 방금판 처럼 파워 하나도 안나오고 손절도 안나오면 못개는거 아냐 어제같은 게임 그게 10%라구 그러네 대로 없는 카드에 넣기싫은데 안 넣어야겠다 용탱이 아 안돼 대로 그 재신 안돼 이렇게 말해야 사람들이 사기 캐릭 디펙트 안하고 무엇을 하겠지 남은 디펙트 해야지 와 디펙트 사기다 디펙트 사기다 나만의 디펙트 그래도 디펙트 사랑하시지 이에 엠쥬 아이 무복 쓸까 왓챠 고인물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까 추월이 떴으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추월도 안떠고 엠쥬 카드를 넣어야되나 말하여 안넣는게 맞는거 같은데 본 틈절 수월 잘 뽑으면 고수인게 아닐까 아님 말고 아이 드로우 억가해서 체력 깎여가지고 엘리트 가기 힘들어섭네 아 솔직히 이걸로 엘리트 못잡는게 말이 안되는데 쏟아야되지 않을까 배력이 18인데도 배력이 18인데도 안 되엘 고옴 안 되엘 로미오 고옴 고옴 안 되엘 족쇠 관절 부수기 축성 열반 평가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엄마야. 아유, 최시님. 2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압도적 감사. 아이고, 고맙습니다. 압도적 감사. 압도적 감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진광풍 필요한가? 나란 와알못. 추월뜨면 아무 고민이 없는데 추월도 안 뜨고 보스는 이제 다음 전투고.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수업지는 어떻게 해야하나? 내 신성. 엎으면 만들어가야지. 네, 그는 오전의 말을 잃고 있습니다. 나는 아픔을 비ования이 있는지 이제 그는 아픔을 받을 수 있는 것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픔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픔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못한다는 것을 잃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초크 니론으로 이루어져 왜 이렇게 쎄지? 츄월돔 니바 츄월돔 니바 츄월돔 아 뭐꼬? 아 아아이 이거 되돌릴 수 있지 않나? 아니지 안되지 이거 안되지 않나 저거? 불가능 어? 가능 되네 이게 되네 신성있어서 성수있으면 코스트 코스트 걱정 없는데 롤라벨을 할까 고고고빵 망했다 아 미친 회오리 타격 아까부터 왜 자꾸 따라다니면서 나 괴롭히냐 알려주세요 네메다 평화랑 징신수양 아우 배오리 타격 올도시로 롤라벨을 할까 히히힣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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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오리 타격은 그래도 누가 퀴즈는 밴드 안 막아서 허팝에서 응애하는 것들은 다 골고시로 응애 세력들 아씨 핸꽃 길을 어떻게 그려도 낙용상자 3스텍이네 아니면 엘리트를 둔에 잡든가 아씨 도유노 엘리트 아니 잠깐만 이건 줄 알았는데 아 낙겼네 미친 회오리 타격 이걸 속네 아니 아니 아잇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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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있는데 인내를 써야되나 말하다 마요 하나로 지금 방어도 못쌌는데 저지도 있고 회전도 있다 좀만 더 참아보자 물음표 카드 있으니까 그 맹공 나오면 맹공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순수 찾아서 넣어보자 신성 심호흡이랑 강섬 중에 뭐가 낫지 일단 다음 카드 보상 이 강섬 삭삭삭삭삭삭삭삭삭 하면 되겠네 강섬 심호흡이 낫겠다 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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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요걸로 추월먹을까? 추 월 추 월 추 월 추 회오리 타격 7턴만 보존하면 몽디보다 잃고 산다 3딜 떠세네 우아 회오리 타격 사기단 같은 논리로 석재 달력도 사기네 태양계 멸망인데 소상인을 도와줘요 맹공 써야되나 맹공 써야되나 태양계 오 예 아아 아아 앗 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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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같은 겜 안도에 살려줘 아악 죽을두어 이 왓처에겐 추월이 필요해요 순간의 진로로 빠른 드로를 원합니다 엘리트 똑똑똑 잡을 수 있겠지 똑똑똑 잡고 여기 작은 상자까지 그리고 지금 작은 상자들아 아 실수했지 심오 쓸라 그랬는데 아 주네 이게 왓처지 그렇고 말고 이게 왓처다 영코스트 기도마 존바라 즐겁다 아 네 쌍절곤 네 헹꽃 너무 즐겼는데 힘에 취한 왓처 아 이거 하생 나오면 귀 아픈데 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빠바바밤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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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은 사실 필요없는 카드가 아니었을까 아 아니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서순했다. 장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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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녹색돼있냐? 암정이다. 1 돌차, 부복. 아잇, 즉발 들어줘. 돌차 두 개 넣고. 사색 두 번 꽂으면. 순환 대관수. 고맙습니다. 1 절rim 심왈 조기 물음표 카드가 있어도 안 나오는 주얼 난족 택 해버리네 에리트 가마로 없애 고속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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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왜... 충분히 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려는 드릴게... 할려는 드릴게... 아니... 1패였어. 2패인 줄... 실망... 2패인 줄... 그 아까가 너무 약해서 그러면... 잘 못 받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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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창빵 잡은 거나 마찬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실 지배. 현실 지배. 네. 오버 캐리아 저거는. 붕괴. 추월럴럴럴럴럴. 추월럴럴럴럴. 수르르르르르르 오예 후원술 악령술 구두술 마이크 액차 택에서 감고 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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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격분을 덱매에 넣은 다음에 사색으로 올려놓고 턴 맞추고 싶었는데 암튼 어떡하지? 뭐 마사도 죽진 않으니까 맞으면 되는데 죽진? 않으니까 범이 계속 올리네 잡았 자 심장은 버접이고 우화천의 신이다 0코스트 0코스트 만들기 아잇 위로가 넘치는 내가 추월 두번째꺼 위로 없었겠다 으악 통찰하지마 통찰금지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심장 어저쎄 숨결킬 편숨 호오오오옹 뭐 하이랜더 왜 하이랜더지 아 나 2활 안 넣었구나 옵션이었지 상점에서 산 줄 알았네